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초월입니다. 자, 임수 여러분들. 11월달 운세예요. 을해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제일 뭐예요? 십성이죠. 보면 이거 상관이라 그래요. 해는 여러분들의 이 뿌리, 물의 뿌리이다. 그래서 이거 비견이라 그러는데 자, 그리고 이 감목이 뭐예요? 24년을 살고 있는 이 감목은 뭡니까? 식신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진 그 24년도에서 우리는 또 수생목을 해야 하는, 상관으로 해야 하는 상황. 상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막 무식적으로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11월달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도 맞춰주고 때로는 오바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자, 2025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을 4년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입니다. 을 4년은요. 수생목, 목생화까지 되는 거예요. 화라는 건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결국 돈, 돈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자,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돈 때문에 사람이 울고 웃고, 사람이 살고 죽고 그러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돈 잘못 썼다가, 돈 잘못 받다가 나락으로 가죠. 그만큼 이 현대사회에서 이 돈이 중요한데, 내년이 을 4년, 후년이 병 5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연도예요. 그걸 언제 준비하냐? 11월달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그게 을 해가 이 10위 운성상 4지에 있다고 합니다. 엄청 생각하고 아이디어, 지혜 이런 걸 잘 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2025년부터 일단 3년간이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올해 힘들었던 분들, 직장에서, 그쵸? 이 진토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진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편관이죠. 편관인데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 물 뿌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직장에서 힘들었던 분들, 또 사업장에서 힘들었던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추진하면 된다. 수생목, 목생화하면 된다. 현실적인 부분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한테 그 결과물이 보이는 것. 자, 그래서 11월달은 이 수생목이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수생목 하고 있네, 저 사람. 수생목은 뭐예요? 아, 저기서 나한테 수신호를 하고 있네? 아니면, 아, 저 사람 요즘 바빠졌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 저 회사? 뭔가 이제 움직이네? 태동했네? 어, 그럼 나도 한번 저 회사랑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손잡아볼까? 이렇게 수신호를 보내는 모습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공부만 해서는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를, 여러분들의 이 지혜를,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보상받도록 쓰시라는 것이에요. 기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11월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노스를 신자진 순서대로 한번 봐보죠. 자, 이민일주 볼게요. 안 그래도 그 식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호랑이로 가지고 있어요. 영맛살이죠. 분주하신 분들이에요. 영맛살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이 호랑이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갑진년에 정말 이 내 의지대로 무언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 위에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하자, 으쌰으쌰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을, 해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조금 더 남았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더 끌어들여야 돼요. 인해, 이 육합이에요. 그리고 상관이에요. 상관이라는 거는 조금 더 오바하더라도 가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관이라는 거는 연기한다고 그럴까요? 연기자들 있죠. 오바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연기자들이 탤런트들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 보셨어요? 스튜디오나 야외 촬영하는 거 가서 보면 그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일반 우리 말하는 것보다 커요. 우리가 누구 방 밖에 저쪽 방에 있는 사람 집에서 누구 부를 때 크게 부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그만 소리도 그렇게 내요. 복식 호흡. 그게 바로 상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오바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11월달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단타로도 모일 수 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인해 한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해월 이것도 영맛살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뿌리가 되어주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봄 여름생이라면 더더욱이 힘이 나는 때예요. 귀인의 도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너스 따로 카드는요. 을해입니다. 을해입니다. 을해원인데 을해가 나타났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딱 맞춤맞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움직임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내 친구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격증과 문서 취득하기 좋은 때입니다. 자 임오일주 한번 볼게요. 임오라는 거는 여러분들 수국화해서 정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2분정상 태라고 그러거든요. 태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잉태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제를 잉태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항상 숨겨놓은 돈은 있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나 하신 분들이에요. 임오일주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폭이 있는 분들이다 끈기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을해워를 맞이했다라는 거는요. 이제 정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딱 수생목 상환 우리들 흔히들 상관짓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치껏 한다라는 것이고요.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거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너스 타록 카드는요. 절, 겁살이에요. 절이라는 거는요. 무언가 끊어지고 또 새로 만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 도둑처럼 보시면은 이 등지고 있잖아요. 훔쳐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빨리 내가 갈 자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절이라 그래가지고 도둑이라 그래가지고 이 카드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숨겨진 의미를 항상 해석해야 돼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타로 자 어쨌든 이모일주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임술 우리 임술일주들은요. 임술일주 한번 볼게요. 임술 임술이 어떤 지에 있어요. 임술 임술이라는 거는 12종성상 임술 관대 관대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임술관대 제가 왜 12종성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12종이 인생과도 같거든요. 인생 인생의 모습이다. 인생의 그래프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은 뭐 인간이 항상 잘나 일적인 거를 특히나 이야기해요. 여기 장성살이라고 하고 이걸 왕이라고 하죠. 제왕 이 관대라는 건 아직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임술일주들은 이 올라가기 잘한다. 그리고 올라가려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혜를 완전히 활용하고 또 우리 어머니, 부모,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 그리고 윗사람들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활용하고 여러분들의 지혜 활용하고 도움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래서 이제 수생목혹하니까 이게 상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조금 더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써주는데 있어서 그 도움받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딘가를 소개시켜준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인트로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당장 지금 11월만 보고 있지만 저는 이 뒤를 얘기해요. 이 병자월도 보아야 되고 정추권도 가야 되고 내년이 을 4년이에요.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될 때예요. 사술, 원진, 귀문관살로 인해가지고 특히나 이 상관짓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11월부터.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르 카드는 신사입니다. 이렇게 상관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윗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랫사람을 만나더라도 분명히 지킬 건 지킨다. 예의를 지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이네요. 체면 유지가 아니라 품위 유지. 여러분들은 품격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자, 임술 끝났고요. 임신일주 볼게요. 자, 임신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기울이잖아요. 심금이라는 거는 우물이에요. 항상 뭔가 좀 나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분들? 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을회월에는요. 상대방과의 뭔가 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이 신혜가 금생수수생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내가 거래처에서 우리 조건, 조항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좀 까다롭게 상대방들이 나와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들이 좀 까탈스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도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거 조심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자, 임신일주의 보너스타로 카드는요. 천살이에요. 윗사람 도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천살이라는 건 이렇게 메시야가 딱 내려오는 것처럼 뭔가 결론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대하던 그런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자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임자일주들 보면요. 진짜 임자 만났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임자. 근데 물이, 물기운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이제는. 임자가 이 해오를 만났다라는 것. 이것이 사람들과의 습기운이죠. 많이, 많이 이제 얽히고 설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경쟁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경쟁을 해야지만, 내가 뚫고 나가야지만 이 용띠 해에 여러분들이 진짜 큰 수확무리를 딱 안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큰 수확무를 안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걸로 내년이 완전히 재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차가운 기운이 을사, 병 5년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따뜻한 기운은. 이건 조후용신이 온 거예요. 특히나 우리 겨울생, 가을생들은 더더욱 그래요. 재밌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너스타로 카드는요, 지살이네요. 지살, 장생, 뭔가가 생겨난다라는 것이고요.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 끌고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있겠죠. 어쨌든 내년을 보는 그 11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지우고 이제 임진. 임진 볼게요. 우리 임진일주들. 와, 임진왜란이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 육식갑자 중에서도 유명한 글자다, 임진이라는 것이. 임진이라는 게 백호괴강살을 이렇게 얘기하죠. 백호살은 아니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괴강살이다. 괴강살. 괴강살이라고 하면 강하다. 이게 임진이라는 글자가 어떤 직업군에 있던지. 꼭, 꼭 군인, 경찰이라서 강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관,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서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당을 해도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직을 해도 강한 거예요. 그 끈기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올해 이렇게 식신이라는 기운으로 살아왔는데. 11월달에 상관이라는 걸 한번 쓰래요. 어쨌든 을, 해월. 해월은 매년 한번 오고. 을이라는 기운도 매년 오잖아요. 그런데 을, 해월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지혜에 잘 활용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오바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만 있지 말고 실천해서 돈 대고 결국 보상받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혜택, 이런 복지 혜택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선착순이었어요. 먼저 간 사람들이 이걸 봤죠. 뭐 이런 기운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6회살입니다. 가까운 사람하고는 이렇게 좀 잘 지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지. 뭔가 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한테 내가 신경 써주고 이러다가 가까운 사람이 삐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윗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진까지 봤습니다. 임수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